쟤 싸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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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와마가 대형견한테 까불었다 시와마가 대형견한테 까불었는데 대형견 아 하고 아무렇지 않다 사랑해요 맵 맛있다 시와마가 되게 부드러워 맛있게 드세요 엄청 커 이거 왜 엄청 크게 나왔냐? 야 뭐가 이렇게 엄청 크게 나왔냐? 맛반데 맨날 콩넷반데 요거는 면, 이거는 쌈뽕밥 맛있어? 야 난리나? 엄마 졸라 맛있어 난 양쪽과 한 번 먹어도 돼 어 졸라 맛있어 근데 스위프는 어떤 관계예요? 얘네 내 친구야 얘네랑 안 지 5년이고 5년인가 4년인가 됐어요 그래서 아예 친구가 없어요 실제 친구들도 없어요 진짜로? 나 실제 친구들은 그냥 국세인가? 왜? 너네 다 문제 있다 얜 좀 문제 있긴 해 너네 둘 다 문제 있는데 난 애 엄마잖아 나 둘 다 사람들이 그러던데? 나이 먹도록 여자친구들 없으면 그거 문제 있는 거라고? 나 여행 나도 여행 나 학교 안 다녀 나 학교 안 다녀 나 학교 안 다녀 나가자 사람들이 우리 자꾸 먹고 다니니까 우리 먹으러 보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 커피 겁나 생겨 가는 길에 있겠지? 응 야 드라이버스로로 가 커피숍에서 시간 때우고 가야 돼 맥도날드도 드라이버스로가 없지 맥도날드도 커피 팔지 않냐? 나 그러면 맥도날드 그래서 얘기했구나 맥도날드에서 치즈버거 하나 먹을까? 그럼 나는 오렌지주스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깍때라도 깍때라도 이제 통영에서 여수로 간장게장 먹으러 가요 통영에서 짬뽕 먹고 여수로 간장게장 먹으러 약 먹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나물를 찍게 와 맛있겠다 관찬 많아서 좋아 좋아 여수갖김치 겁나 맛있겠다 나 그때 이거 조지고 갔어 진짜 잘 먹겠습니다 먹방에 시작하기 우리 말 한마디를... 와 이 돌대장마다 오랜만이다. 맛있어! 양념이 되지? 양념이 되게 맛있네. 다르새가 엄청 많아요. 이거 어떻게 되자. 다르새지? 야 나도 사윤기... 영원히 씨가 아니야. 이 새끼 존나 잘 먹네. 얘 개는 잘 먹는다 그랬잖아. 여러분 수고하세요. 빵 먹으러 가서 조금 배를 좀 튀긴 다음에... 배를 튀긴다고? 오늘은 야르미의 날이지. 그리고 멸치 썸만 먹고 있어 지금. 그리고 서울 가서 지미병 양생님 왜 기다려? 너네끼리 택시 타고 가야 돼. 갈게. 나 진짜... 우리는 오늘 함께야. 알았으면 끄덕여. 매일 아침에 먹고 가게. 프라이딩 택시 왜 머리도 안 먹고. 아 저 또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. 온 맛있는 거 먹으러 가. 아 계속 먹어야 돼. 놀러가면 계속 먹는 거예요. 장비빌로! 싸운다 싸운다. 싸운다 싸운다. 싸운다 싸운다. 시와마가 대형견한테 까불었다. 시와마가 대형견한테 까불었는데? 대형견 아 하고 아무렇지 않다. 어딘데? 이거. 나 사 온 거 그냥? 왜? 잠깐만. 여기서 시와마는 시와마. 아 진짜 너 내려. 한 명씩 버리자. 너 저거 버릴 거야. 안 좋아해. 완전 도너스. 야 너무 맛있다. 진짜? 야. 근데 이거 먹으면 싹 내려가. 나 안에 크림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? 되게 존나 맛있어. 그치? 야 한 입 먹어봐. 아 나 토할 거 같아 진짜. 나 지금 말 다... 근데 민이 채일 때야. 나 택시 타고 갈게. 뭐야 시와마야. 미친 게나. 왜 저 새끼가. 여러분. 대리 불러. 미쳤나 봐 대리 불러. 문 잠깐. 그냥 문 잠깐. 잠깐 잠깐. 빨리 빨리. 우리는 치아가 발견되는 거야. 아무렇지 않게. 저러면 지 성질을 못 이겠어. 지만 힘들지 마. 어? 아우 얘 못 먹겠다잖아. 야 기브도 많아. 아하하하. 왜 못 먹어? 어? 얘.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 먹겠어. 커피만 먹어야 돼. 그래야 소화지지. 야 야 토도 빨리 안 해. 오케 하는 건데? 아우. 나한테 나한테. 어 여기가 바다 더 잘 보이네. 아휴. 얼른 보여줄까요? 나쁘지 엑스? 여기가 바로 여수랍니다. 여수 맞아? 여수 밤바다? 여기? 여수 밤바다. 국내여행 좀 다니세요 여러분. 춥다. 그래 춥다니까. 들어가자 밑으로 내려가자. 야 내려가 추우면. 슬슬 이제 나 빨리. 민희야 언제 서울 올 거야? 안 가려고. 또 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가야 해. 에잉. 다음 여행은 제주도로 뵐게요. 야 민희야 너도 와 제주도. 안 가 안 가 안 가. 안 가 안 가. 여러분 저희 진짜 민희. 광양까지 놀러 와 가지고. 우리 세이랑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.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. 저 머릿속 한 번만 으로. 야. 굿진 전 안 나올 거예요. 안 나와. 안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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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pets. 안녕. 대해 잘 patch it. 저 сюs이 pumped.